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 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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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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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rée iren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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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신 아이콘 아니 아이콘 아이콘 네 자 다시 다시 고맙습니다. 내 방향을 좋아하세요 너, 집에 가요 아, 네, 체크 체크, 오케이 네, 너, 네 어, 너네네네네 아태, 너 벌써 쥐어버렸어요 왜요? 10키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 나눠주셨어요? 네. 오늘 그러면 몇 명이나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저기 50명이요. 50명이요? 총 그러면 오늘 나눠주신 쌀이 총 몇 킬로 정도 됩니까? 200kg. 오늘 나눠주신게 200kg에요? 7월 그때 와가지고 네네네. 그때 7월 6일날 와가지고 그때 한 2,000kg. 2톤. 2톤이요. 그걸 나눠주고 네네네. 한계가 있어요. 제가 했듯이 한 200가구, 300가구 되다보니까 원래는 이제 소량 가구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계속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곳도 도움에 손길이 안되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단체에서 주는 데는 정해진대요. 맨날. 정해진대면 하다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혼자서 솔직히 하나가 벅차요. 네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2,000kg에 이거는 보통 개인적으로 하실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다 그 봉사 후원을 하고 계시는지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게 안돼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뭐 한두 분씩 이제 도와주시겠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도움만 붙여가지고 될게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직접 이게 하는게 백배 낫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거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한테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누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